미래를 보내자! 이거 원래 상황이야. 이게 뭐야. 와 진짜. 이게 뭐야 이게. 이게 뭐야 이게. 이거 이거. 잠깐만 잠깐만. 아니 뭐야. 자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거. 모르고 있는 거잖아 이제. 이거를 못 번거로 하라고요?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. 이렇게 잔다. 자. 지금 스태프 넓게 쓰고 서영아. 야 서영아 내려와. 야. 나 저쪽으로 할 거다. 같이 뛰는 거야. 알았지.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릴적으로 튄지 몰라. 나 저쪽으로 간다. 내려오라고. 내려와. 아 뭐 푸시하지. 내려와. 저리로 가. 저리로 가. 저리로 가. 야 정말 진짜. 자 조금만 넓게 쓸게요. 뭐야 뭐야. 와 대박 대박.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형님 어휴 이제 시간을 또 단축시키세요 야 딱지 있었는데 아웃했어 진짜요? 어? 야 둘 중 하나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겠지 어 형님 딱지하면 보유한 요새 어떻게 생겼나 대박이다 대박이지 알짜 딱 소리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목소리예요 이걸 치면서 한 번만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보는 자 야 너한테 딱지가 이런 거라고 보여주다가 지금 딱지 어맘데 있었잖아 지금 아 이 기술만 딱지를 지금 아 정말 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뭐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알았어 형수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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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딱지를 자꾸 쓰니까 안 되겠어 형 딱지 있어요? 형 형 딱지 없죠? 야 그럼 딱지 있는 사람 빨리 아웃시키자 아니 나는 지금 빨리 아웃시켜 그냥 아웃시켜 일단 내 딱지 있는 거 같으니까 잡자 주세요 왜 잡고 있는 분위기야 왜 야 너 형 딱지 있어 형 형 저리 가 딱지 형 형 딱지 있어요? 형 형 딱지 있어요? 아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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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아야지 빨리 뭐 하는 거야